오늘 할 게임 바로 패티의 보육원 탈출 해보도록 할게요 1인치는 안할거구요 음.. 시험을 해봅시다 시험을 해보자 일단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 안녕 에이플 뭐야 저거 나 왜 저렇게 나와있어 자아 웃어버려 저기 저.. 이상한게 하나 있는데 저거 뭐해야 되겠죠? 다시 죽고 없으면 또 찾아야겠지 하나 아 뭐야 뭐야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어주고 내려왔다 저기까지 또 가야된다고? 어 물론 런 여기가 열린거구나 바이바이 자 요렇게 가지고 여기로 가야되네 두개 올려주자 두개 올려주기만 해도 갈거 같은데 끼면 어떡하냐 이렇게 열어주고 요렇게 생각보다 빠르다나 지금 열어주고 타서 올라가서 올라가주고 점프 자 뭐가 되게 많네요 뭐가지고 여기 점프 못 올라가? 못 올라가면 좀 까다롭겠는데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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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넘어가면 안되나 왜 이렇게 까지 가야되는거야 굳이 어렵게 안해도 돼요 이런 꼼수들이 존재니까 말이죠 시프트라고 한 다음에 딱 맞춰가지고 딱 하면은 그냥 바로 열려요 그래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요렇게 요렇게 점프해주고 요거를 가지고 써봅시다 헤드샷 주로 헤드샷을 맞춰야 응 컷 완료했고 휴대전화 휴대전화가 여기 없네요 휴대전화 없으니까 가야되나 아 그래 가자 일단 뭐 없든지 말든지 네 상관 아니야 깨는게 중요하다고 지금은 올바른 글자 올바른 글자 B에는 B가 들어가고 A에는 A가 들어가고 C에는 C에 들어가게 이렇게 하라는거 같은데 해보죠 그럼 뭐 쉽거든 A, B, C만 알아도 같은 그림잡기라고 해도 유치원생들도 이거나 해 패턴이 있잖아 패턴 쉽잖아 쉽잖아 직접 위로 가라는 소린데 여기 점프를 타면 되겠죠 가보자 13 28스테이까지 있는거 같은데 응 가봅시다 가로열 열어주고 떨어져서 무빙을 쳐서 가야된다는 소린거 같은데 최대한 멀리서 누르게 해주고 인코스로 이렇게 쭉 와주면 쉬워요 여위를 어우 위험 여위로 올라가주면 간단하게 진짜 쉽게 여기까지 올 수 있다 집사 스테이지 한 반정도 남았네 바로 문 닫아버리고 바로 문 닫아버리고 아우 좀 못생기긴 하셨지만 제 실력은 못 미친다는 점 킥킥 자 이거 자 열어주고 없죠 한 번에 뭐 멀리 갈 수가 없으니 타이밍 맞춰서 리듬 게임같이 떠주면 될거야 자 이제 5분 오오 조심조심 하지만 겁내지는 않고 요거를 요렇게 맞게 점프해주고 일단 여기에서 전화기 하나 먹어 주고 갑시다 자 점프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서 전화기 한 번 나왔으니까 쓸 필요는 없을 듯 자 눌러주면 뭐가 나타날까 이제 이게 작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간단하게 가지고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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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실수했다 까비 으쌰 눌러주고 가봅시다 자 인코스 인코스 호 바로 되네 아 뭐야 아 저거 먹어야 되는데 아 못갈 것 같죠 일단 하나 포기해 나중에 차면 찾으면 돼 어차피 하드모드까지 한 번 해볼까 시간 많이 남으니 애 안 남을 것 같으니까 그냥 가자 우아하우 으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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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타이밍 맞춰줘 점프 점프 간단하죠 자 점프해주고 아이구 점프 위로 올라가라고 되는데 분명 레이저 같은 거 없네 근데 하드모드에선 레이저 100% 있겠지 자 문 열어주면 23 5스테이지 정도 남았네 아 스피드런이다 이 분유 옴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 옴노노노노노노노노노 알 수 없는 힘이 자 제가 분유를 하나 더 얻어왔는데요 이러면은 이제 이 스피드런이 끝나고도 이게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아 뭐야 아 못올라가잖아 자 이 상태에서 요거 분유 한번 더 요거 와 진짜 아 여기서 실수 왜 이렇게 많이 하냐 됐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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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부니먹고 이렇게 달릴 수 있는거면 너도나도 부니가 다 먹겠다 키키 자 한번에 그냥 두칸씩 점프해주고 이렇게 한 번에 왔다 아 못들어가네 엑시트라고 되어있지만 베커 엑시트 아니죠 자 10개 먹으면 여기 들어갈 수 있다 대충 이런 내용인거 같고 지금 계속 헤드샷 위주로 하고 있긴 한데 헤드샷 안맞춰도 되는데 안녕히 계세요 로봇씨 오 된다 된다 이즈 쉽다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이게 모두 깨봤구요 재밌게 보셨던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바이바이 9분 컷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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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